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사티캠입니다 오늘도 아우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일요일 방송 찍을 때 아우말 하자고 하면 이숙 감독이 유난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 때문인지 편집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이 살짝 편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솔직한 친구예요 굉장히 솔직합니다 이숙이 아무튼 근데 댓글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아우말 시간을 되게 반겨주셔가지고 이상하게 조회수는 안 나오는데 댓글은 좋더라 마음 편한 방송이거든요 아예 안 볼 사람은 안 들어오는 거지 제품 리뷰 같은 거 맨날 보다 보면 여러분 괜히 쓸데없이 계속 나도 지르고 싶고 통장만 위험해지니까 이렇게 가끔씩 쉬어가는 코너 좀 필요하잖아요 링크 없는 방송 오늘은 아우말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지금 시즌이 많은 분들이 2022년에 계획을 세우실 때 아닙니까? 1월 1일부터 설날 전까지 이 시즌에 신년 계획들을 많이 세우실 거야 올해 계획을 세우실 때 제가 좀 참고가 되라고 흥하는 계획과 망하는 계획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뭐 계획 중에 사업 계획 같은 거 이런 건 원없이 세워봤죠 제가 회산만 해도 8개인가? 세워가지고 지금은 다 사라지고 3개 남아있고요 제가 남의 회사 일해줄 때도 사업 계획 부서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맨날 PPT 해가지고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하면 성공합니다 뭐 이딴 소리 하고 그랬었죠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면에는 좀 얘기해드릴 게 있는 것 같아 지금 시기에 딱 필요한 것 같아서 신년 특집 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 전에 대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 게 있어 모든 계획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은 없어 계획대로 100% 다 되면 신이야 신 맘처럼 안 되죠 그게 맘처럼 안 됩니다 계획 세워가지고 다 망해본 경험 다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뭐 다이어트 공부를 해야지 올해는 뭐 꼭 뭘 해야지 다 안 되잖아 여러분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거 가지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럼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? 그거를 염두를 하고 계시라는 거 망하는 계획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전형적으로 망하는 계획들 전형적으로 계획 세우다 망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 단계 다단계로 계획을 세워 뭘 하고 그 다음엔 뭘 하고 그 다음엔 뭘 하고 결국은 뭘 해야지 여러 단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 너무 먼 계획까지 세우는구나 너무 최종 지점을 정해놓고 그거를 여러 단계를 걸쳐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 계획은 실천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의 공통점은 결국 실천을 안 해 뚜뻑이 맞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치? 계획 철두철미하게 세운다고 하는 사람 중에 결국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면은 근데 본인도 느껴 그리고 되게 완벽주의자적인 그런 성격도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 세우는 사람들은 보통 계획을 세우다가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 데로 빠져 어 맞아 맞아 그리고 뭔가 어그러지는 거 못 견뎌하고 결국 그래서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시작도 안 해 그러고선 정신 승리한다 내가 이렇게 갔으면 손해를 봤을 건데 그걸 미연에 방지했다 그런 식으로 정신 승리하고 끝나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인생이 망해 아무것도 못해 성공하는 계획은 당장 내 눈앞에 1단계 계획만 세우는 거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거 당장 시작해서 딱 요 1차 마일스톤 거기까지만 가는 계획만 세우세요 보통 그 다음에 뭐가 될지 희망사항도 있고 예상도 있고 어느 정도 그렇잖아 근데 그것대로 다 되던가요? 안 되잖아 맘대로 안 돼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안 돼요 그리고 사업계획 세워본 사람들은 느낄 텐데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에 여러 가지 요건들 분석해서 세우긴 하지만 가다 보면 내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걸로 망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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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인생에 진짜 크게 망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만화회사 할 때야 만화회사 할 때 초창기에 되게 잘 됐어 그래가지고 투자를 좀 땡겨가지고 중국에다가 초대형 애니메이션 TV 장편 애니메이션 24화짜리 애니메이션 만들기로 하고 원작 계약도 다 됐어 정리됐어 그 네이버에 1등하던 만화야 네이버에 1등하던 모 만화를 원작으로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중국에다가 TV에다가 24화 방영하는 거 그거 배급도 중국에 되게 큰 그 회사 있잖아요 T모 회사 거기랑 내일 모레면 이제 도장 찍고 이제 계약금 받고 출발하는 그 시점까지 딱 갔어 거기까지 준비 진짜 철저하게 했거든 애니메이션 제작사 막 섭외하고 일본의 되게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 원로 감독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작화 퀄리티 막 장난 아니게 올리면 했거든? 준비 다 했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자고 딱 일어났는데 아침에 뉴스에 사드가 사드가 뭐 어쩌고 막 저의 사업 계획에 미사일 방어 체제 이런 거는 없었죠 내가 사업 계획 세울 때 미사일 레이더가 어쩌고 어떻게 알아 그게 사업 계획이지 군사 계획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와 야 진짜 억울하겠다 정말 그날로 백지화가 되더라고 그게 없던 일이 돼버렸어 와 아니 근데 그럼 나도 그동안 그거 사전 준비하느라고 내가 진행비 쓴 거랑 이런 거는 그냥 공중에 날라간 거잖아 나 억대로 날렸어 그때 어 그럴 거 같은데 만만치 않잖아요 그게 어 돈 그냥 완전 억대로 그냥 공중에 날라갔어요 이거 보상도 어디서 뭐 건질 수도 없는 아무것도 그런 상황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때 완전 사업이 휘청했고요 진짜 힘들었고 또 하나는 이건 제 일생일대의 진짜 큰 변곡점이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작곡가로 조금 잘 된 다음에 일본에서 되게 좋은 오퍼가 들어와가지고 진짜 누구나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거대 글로벌 음악 기업에 계약을 하기로 이야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넘어오기만 하면 하 이제 너의 할 일과 너의 이제 거처와 이런 거 다 제공해주겠다 회장님이 나를 되게 마음에 들어 했다는 거야 오오오 그래가지고 계약이 잘 됐어 나 간다 와 야 이제 해외 진출 가는구나 와 나 부동산에 집 내놓고 나 지금도 무주택자야 아 그때 내놔가지고요? 어 그래가지고 집도 내놓고 이제 간다 하 이제 가면은 이제 어떡하지? 야 나 이제 랭기지 스쿨 다녀야 되고 꿈에 부풀어가지고 라면 맛집 검색해먹어 와 이제 가면은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해에 그 글로벌 대기업 거기 회장님이 불미스러운 일에 얽혀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바람에 아 이거 아시는 분만 아시는 뉴스일 거야 저는 어떻게 된 겁니까? 저는 나는 회장님이 컨택하는데 컨택라인 회장님이었으니까 나 낙동강 오리얼 된거죠 하하하하 집도 내놨는데 하하하하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나 그때는 나 진짜 완전 패닉이었어 아 그럴거 같은데요 와 완전 망연자실하고 있었죠 진짜 나는 이제 어떻게 망했다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때 저를 담당하던 에이전시에서 도와주셔가지고 또 다른 그에 못지않은 글로벌 대기업의 오오오 계약을 이제 추진을 해주셨습니다 그 회사는 첫번째 얘기하던 회사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회사에요 너무 힌트 준거 같아 하하하하 얘기가 이제 진행 중이었어 네 오래 오오오 가면 된대 야 이제 간다 했는데 갑자기 동일본 대지진이 쓰나미가 노 그때구나 이거는 뭔가 내 팔자인가 보다 못갔어요 그래서 니 팔자야라는 노래가 나온거야 아 진짜로 어 진짜로 아 이건 뻥이야 이건 뻥이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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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들도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요런 비슷한 일들을 살다보면 겪으셨을거에요 내가 계획한 만큼 뭐 열심히 실천을 못해가지고 망하면 억울하진 않은데 난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여기 중간에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나타나가지고 잘 안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너무 먼 계획은 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한거에요 근데 이거는 꼭 그 변수만의 문제는 아냐 왜냐하면 우리 프로저디케이 채널만 해도 그래요 제가 여러번 이 말씀을 드렸던거 같은데 저 회장님한테 그냥 등 떠밀려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유튜브 채널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 그리고 회장님이 저한테 유튜브 채널을 나보고 개설을 하려는 거야 해보래 아 내가 근데 한두번 나가가지고 할 말은 있는데 매주 그렇게 할 말이 계속 나오겠어? 라고 했는데 지금 3년 반 정도 쉬지 않고 떠들고 있죠 일주일에 3번씩 일주일에 3번씩 쉬지도 않고 방송하고 있죠 할 말이 없긴 뭐가 없어 지금 뒤에 쌓여있는 이 많은 이 모든 할 말 여러분들이 워낙 이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뭐 하는 거 많지 막 맨날 신제품 나오지 하니까 할 말은 끝도 없이 있어요 오히려 어떤 거를 이제 하지 말아야 되나 이제 걸르는 게 되게 힘든 일이야 지금 같은 상황은 전혀 예측도 못했고 그리고 처음에 우리 채널 세울 때 좀 그런 걱정은 했어 수익이 크게 날 것 같진 않다 왜냐하면 이제 음향 쪽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 매니아 소수고 이게 뭐 성장하는 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도 우리가 이제 구독자 수치는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뭐 참여도나 이런 건 되게 높아 화력 월드클래스 화력 아 그럼요 드롭 닷컴도 제끼는 화력 대단합니다 일단 채널 주인이 이제 화력으로 하하하하 일단 내가 막 전 재산 막 아 그럼요 탕진 집도 팔았잖아 하하하하 지금 저희 채널의 이 모습을 저희 채널 시작할 때 전혀 생각도 못 했어요 그리고 그때 시작할 때 생각이 뭐였냐면 아 그래 일단 시작을 해보면 그 다음에 뭔가 답이 보이겠지 멀쩡한 채널로 보이게는 한번 만들어보자 쪽팔리지 않는 수준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1차 목표였어 딴 거 없었어 나는 창피하지는 말자 그런 정도 마인드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는 그냥 저절로 좀 잡히는 건 있더라고 그런 일들 많이 겪지 않아요 일단 시작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뭐 할지가 보인다 이런 경우는 되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이제 개인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요즘은 사업에도 그런 분야가 되게 많아요 제가 한때 또 스타트업 붐에 그때 또 편승해가지고 저기 상암동에 첨단산업센터 있습니다 저 거기 입주했었어요 가가지고 저도 이제 벤처 붐에 같이 이제 막 뭐 앱 개발하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IT 분야 개발하시고 이런 분들 다 보면 처음부터 유료 서비스 하는 사람 있어? 아 없죠 요즘은 없어 절대 없어 일단 서비스를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면 모이고 나면 어떻게든 돈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성공을 해 만약에 야 내가 이게 사람들을 모으면 이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돈이 되는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돈이 되는 방향을 이미 설정을 해 놓았다고 쳐 그러면 내가 사람을 모을 때 일단 필터링이 돼 오 맞아요 내심 아 이런 사람들은 아닌데 막 이러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필터링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이 안 모여 진짜 공감돼요 제 말의 오늘 핵심은 요 부분이에요 2단계 계획을 세우느라고 1단계 계획을 성사를 못 시켜 1단계 계획에 충실하지 못한 상황도 돼요 그쵸 그 다음은 모르겠고 사람을 모으자 이것만 해야 사람이 모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뭐 그 사람들 데리고 뭐 해볼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냐 옛날에 카카오톡 처음 만들어졌을 때 완전 무료였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카카오 게임 애니팡 이런 거 런칭해가지고 떼돈 번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요즘 사업은 사실 그런 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사업 계획을 세울 때나 뭐 할 때나 그 다음 단계 레벨을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어 요 앞 단계에 내가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 기간도 짧게 잡아야 돼 저는 2022년에 신년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것도 너무 길다고 생각해요 요즘 세상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1분기 계획만 세워 3월까지 뭐 해야겠다 그것만 세워보는 거야 저의 올해 3월까지의 계획은 뭐였냐면 3월달에 이수벤지니어가 이제 2세가 나옵니다 축하드리고요 3월에 정식 발매 3월에 발매가 될 거였기 때문에 고전까지 영상을 미리 많이 찍어놓자 애기가 이제 나오면 조금 뭐 휴식도 좀 취하고 이럴 수 있게 좀 해보자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됐어 지금 그것조차도 지금 1월달인데 아직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됐어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병원 갔잖아 산다는 게 마음처럼 되는 일이 없어 잘못하면 이제 조기 출시하게 생겼어요 조기 발매 네 지금 저희는 세이브 분량도 없고 어쩌면 방송이 지금 빵구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아 이제 줌으로 방송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격 화상으로 지금 방송 촬영해야 될지도 모르는 지금 그런 조마조마한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가 1분기 계획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아 그렇죠 어떻게 1년 계획을 세워 이러면 당장 너무 멀리 잡지 마시고 뭐 1분기 너무 짧으면 뭐 한 반년 요렇게만이라도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 일들은 그때 가가지고 세우셔도 늦지 않아요 저야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엔터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장기적인 계획도 많이 세워보고 막 이런 거 하잖아 무슨 걸그룹을 키웁시다 3년짜리 그때 기억나지? 걸그룹 키워야 된다고 회사에서 이수벤지니아 처음 저희 방송 출연할 때 당시에 저희 둘이 이제 같은 엔터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하게 되고 이제 같이 출연도 하고 이렇게 된 건데 그걸 계기로 이렇게 채널에 눌러 앉을 줄은 몰랐지만 그 회사에서 회장님이 걸그룹 키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3년짜리 막 계획 세우고 뭐 100억을 쓰네 뭐 이런 계획을 막 세웠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큰 계획 세울 때 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 망하면 뭐 돈을 날리게 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 돈을 날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굉장한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회사가 그랬잖아 대금 지급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일에 얽혀가지고 빵에 가셨습니다 학교에 학교 가셨습니다 저도 큰 돈 떼었죠 혹시 올해 계획 중에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 사업을 하시더라도 계획과는 별개로 이 사업이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제 굶어 죽지 않을 정도? 그 정도의 이제 비상금 같은 거는 좀 챙겨 놓으시라 당장 내가 사업 망했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가끔씩 이제 호기롭게 막 젊은 나이에 올인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영혼까지 땡겨가지고 집안 돈 집안 돈 모자라면 막 처갓집 돈 땡겨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민폐도 끼칠 뿐더러 그리고 보통 사업 시작하잖아 처음에는 뭐 1년이든 2년이든 뭐 직원들 월급하고 해가지고 버틸 만한 돈을 난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한다? 내가 막 2년치 돈을 마련했다고 쳐 2년 동안 존버 간다! 했는데 그 돈이 보통 1년 가면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예상치 못하는 비용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그 송금할 때 송금 수수료 500원씩 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500원씩 내는 거는 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 류의 돈들을 미리 예상하고 가진 않잖아 아 그치 그치 예를 들자면 그런 거야 그런 돈들이 은근 많이 발생을 해 사업을 하면 어? 나는 분명히 이렇게 돈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막 10%든 20%든 막 그런 식으로 비용이 사라져 그러다 보면 돈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사업이라는 거 진행해보면 알겠지만 생각처럼 그 속도로 못 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마음은 조급해 돈은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뭐 이런 쪽으로 손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연대보증수구 막 이런 거 하잖아 근데 그 돈들 기술보증기금에서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빌려주는 거를 얘네가 보증을 대신 써주는 거잖아 그 보증도 공짜가 아니야 심지어 보증비를 받습니다 보증료도 생각보다 세 매년 내야 돼 심지어 그런 돈 다 어떻게 내 그런 거 페이퍼웍 잘 못하시는 분들 보통 그런 거 대행업체한테 맡기잖아 그럼 또 몇 프로 떼줘야 되잖아 그런 돈들 다 시작하면서 날라가는 거야 선의자 같은 개념이죠 그런 거 예상 못해 그래서 내가 무작정 장거리 계획 세웠다가는 중간도 못 가고 진짜 망해버리는 수가 있고 막 버티다 버티다 망하잖아 그러면 나와 가족들 막 주변 여러 사람들 정말 이제 서로 얼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경우들 많이 봤어요 되게 슬픈 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스타트업 사장님들 출국 금지가 된다든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좀 그런 거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뭐 오늘은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도 없이 막 무대포로 막 찌르는 사람은 완전 논외로 할게요 1단계 가보니까 어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가지를 칠 때도 어느 쪽으로 가지를 칠지 우리가 미리 예상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일단 한 단계 가고 그 다음에 갈림길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갈지를 정하고 차근차근히 한 단계씩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시는 게 여러분의 신변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게 좀 더 성공하는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아닌가 제가 여러 번 망해봐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 저도 막 20, 30대에는 제 성격 아시잖아요 꼬장꼬장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 플랜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하는 앞에 얘기한 거 나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경우의 수 플랜 A, 플랜 B 막 세워놓고 그렇게 하던 사람인데 이거 다 소용없구나 이 계획 철저하게 세워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그거를 이제서야 이제 깨닫는 거죠 늘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안 됐던 것 같아요 앨범 못 내고 싱글을 낼 거였으면 냈죠 앨범 계획 세우면 힘든데 싱글을 낼 거였으면 냈잖아 아 플랜스 가야 되는데 싱글 일단 내고 반응이 좀 있으면 이게 사람이 또 동기부여가 되니까 플랜스 갈 수 있어 싱글 한 두세 장 내고 그 다음에 묶어서 내면 돼 그럼 됩니다 사람 사는 게 뭐 음악계든지 뭐 사업이든지 뭐 하다못해 뭐 학생들 공부하는 사람들 재수생 삼수생 뭐 올해 계획 세우고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올해 노량진으로 가야지 뭐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소재만 바뀔 뿐이지 사람 사는 세상 다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제 얘기가 모든 상황에 무조건 다 맞다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 또 이제 막 전혀 다른 사례 갖고 오셔가지고 니가 모르는 소리 한다고 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디케이는 이제 저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구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올해 1분기 계획이 망한 관계로 이제 플랜 B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시점에 놀아줘야 독촉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사람 또 어떻게든 살게 돼 있어요 원래 1월 활동이 잡혀 있었는데 취소됐거든 내가 얼마나 정말 안도에 아무튼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사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목아내린다 목아내 tribal